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오늘 관련한 속보호성 뉴스도 하나 있는데요. 최근 한 장관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조치를 하나 취한 게 있습니다.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그런 나라 될 겁니다. 마약은 적법 절차는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오후에 1부에서 먼저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최근에 마약 범죄에 대해서 한 장관이 강조를 했는데 검찰 내에 마약 강력부를 보고나라도 지시했다. 일단 메시지가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얘기는 정파를 떠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. 얼마 전에 중고등학생들 학원 가다가 무슨 음료를 마셨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었다. 굉장히 놀랄 일 아닙니까?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갔습니다. 검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제약하는 그런 법안을 냈었던 그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됐었던 그런 불과 얼마 전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마약 수사 관련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잡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약 범죄 한 5발밖에 안 늘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. 왜 자꾸 검수완박 법안 즉 마약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제약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마약이라는 것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마약 강력부 복원 지시는 정말로 정국민적인 어떤 안전 차원에서 볼 때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마약과 특수사를 한꺼번에 하는 반부패 강력부 그러니까 이거 한 장관이 어떻게 국어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한 분이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전문성 검찰이 가진 여러 노하우 전문성 중에 마약 수사가 있으니까 이걸 복원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닌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마약 강력부를 복원하겠다. 어쨌든 취임 이후부터 계속 마약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최근에 마약 위험에 맞춰서 조치라고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요즘 전문검사들 제도가 있거든요. 전문 분야. 제가 보기에 저는 가장 전문 분야가 필요한 게요. 첫째는 마약,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가 조작이나 정권 범죄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간첩 이런 아주 전문적인 분야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. 마약이라는 게 전문이 국제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가 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담 검사가 있거든요. 따라서 앞으로 지금 특수하고 마약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지휘한다? 이게 바로 국어하고 수학을 같이 가르친다. 이런 절묘한 비유입니다. 제가 보기에 국어 선생하고 그다음에 수학 선생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게 맞고 저는 앞으로 마약. 이게 우리 가장 시급한 형사사법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되고 마약은요, 마약은 이게 진짜 해롭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다 잡아야 돼요. 경찰만 할 게 아니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누구든 이렇게 다 잡아야 된다. 이런 부분입니다. 마약 강력부 복원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 관련된 주제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